오빠 나 지금 오빠 현장하는 거 오늘이 몇 달 며칠이야 아무튼 오빠 쉬는 날 이렇게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가 이 동영상을 보는 날 보고 웃으라고 동영상 잠시 찍고 있어요 예쁘지? 항상 우리 건강해요 건강이 최고니까 서로 건강을 잘 챙겨요 서로 행복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정말 바랄게요 오빠도 그렇게 바라줬으면 좋겠고요 선물 생각하면서 화이팅!